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A1부터 I1까지 선택하시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가셔서요.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은 휴먼 고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글꼴에 가셔서요. 휴먼 고딕을 찾습니다. 마우스로 클릭. 크기가 20입니다. 글꼴 크기에 가셔서 20을 선택하시면 첫번째 서식 작업하셨고요. 두번째 A3부터 A4를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B3부터 D3까지 다시 컨트롤 키 눌러진 상태에서 E3부터 E4까지 컨트롤 키 눌러진 상태에서요. F3부터 H3까지 하나만 더 할게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I3부터 I4까지 총 5개의 영역을 선택했습니다. 각각의 영역을 컨트롤 키 이용해서 선택 작업하셨고요. 이 영역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입니다. 맞춤 탭에 가셔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각각 영역 안에 셀 병합되고 가운데 배치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A3부터 I4까지 선택하시고요. 제목행에 대해서 셀 스타일을 우리 홈에 가시면 스타일이 있죠. 스타일의 셀 스타일 선택한 영역의 셀에 문제에서요. 강조색 2번 서식을 넣으래요. 강조색 2번 테마 셀 스타일에 가시면 밑에 쪽에 강조색 1번 강조색 2번 마우스 갖다 놓으시면 바로 미리 보기 가능하실 거고요. 클릭하시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 서식 작업하셨고요. 세번째입니다. E5부터 E14까지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I5부터 I14까지 선택합니다.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또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번을 누르셔도요. 셀 서식 대화 상자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표시 형식 탭에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시고요. 숫자 뒤에 위자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셀 값이 0일 때를 대비해서 0 표시할 수 있도록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문자 위 라고 입력합니다. 위자를 큰 따옴표 처리하셔도 되고요. 그냥 입력하셔도 되고요.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0을 넣었고요. 그 다음 표시할 문자 위자 입력했습니다. 네번째 A1셀을 선택하시고요. 대학교 도서 대출이라는 메모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A1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하셔서 기존 사용자 이름은 지우시고요. 대학교 도서 대출이라고 입력합니다. 항상 표시하래요. 메모를요. 다시 A1셀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숨기기 선택하시면 메모를 항상 표시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자동 크기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모 경계라인에서 마우스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을 누릅니다. 크기에 가시면 맞춤에 가시면 자동 크기라고 있습니다. 맞춤에 자동 크기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입력된 글자에 맞춰서 자동 크기가 조절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번째 A3부터요. I14까지 선택하시고요. 모든 테두리입니다. 홈에 가시면 글꼬래요. 모든 테두리가 있죠. 클릭 한번 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굵은 상자 테두리입니다. 테두리에 가셔서요. 모든 테두리 아래 아래 가시면 굵은 상자 테두리라고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바깥쪽이 굵게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서식 문제 다섯 문항 실습해 보셨고요.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3번 가겠습니다. 기본작업 다시 3번에서는 조건부 서식이고요. 배점은 5점입니다.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실 때 주의하실 것 범위 지정입니다. 위쪽에 있는 수험번호부터 총점은 포함한다 안한다 안한다 또 한가지 실제 데이터 첫번째부터 드래그하신다. 간혹 거꾸로 드래그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러면 전혀 다른 곳에 서식이 들어갑니다. 조건부 서식에서 주의할 것은 범위 지정입니다. 첫번째 데이터 위쪽이 필드명을 포함하지 않고 첫번째 데이터부터 드래그해서 끝까지 A사부터 J15세까지 선택합니다. 홈에 가시면 스타일에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죠. 세 규칙을 선택합니다. 2급과 1급에서는 보통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문제가 나오죠.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오셔서 수식을 넣습니다. 이 콜 등어 넣으시구요. 언어점수가요 수리점수 이하인 행 전체에 대해서 언어점수 D4를 클릭하면 되겠는데 D4를 클릭하면 절대 참조가 되어 있습니다. F4 누르셔서 D10에 있고 4, 5, 6, 7은 바뀔 수 있도록 달러, D4 그냥 달러가 뒤에만 있어야 되구요. 그 값이 수리점수 이하이다. 이하라는 것은요. 이 콜이 들어가구요. 작다란 표시죠.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미만이라고 했다면 이 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상 이하라는 표현이 있을 때 이 콜이 들어가구요. 초과 미만일 때는 이 콜이 안 들어갑니다. 이하인 누구보다 수리점수 수리점수가 있는 2, 4셀을 클릭하되 2열에 있지만 4, 5, 6, 7 행의 위치는 달라져야 합니다. F4, F4 누르셔서 두 번 누르셔서요. 2열은 고정하시고 4, 5, 6, 7의 행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도록 작업합니다. 그래서 조건이 작성이 됐습니다.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서식을 누르셔서요.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파랑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 번 누르시구요. 다시 한 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언어 점수가 수리점수보다 작거나 같은 데이터만 찾아서 이렇게 글꼴 색깔이 파랑색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까지 살펴보셨는데 기본 작업은 입력하는 문제 5점 전 생략했지만 여러분 입력하시면 될 것 같구요. 서식 문제 10점 그 다음 조건부 서식 문제로 5점입니다. 총 20점의 배점입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보겠는데요. 다섯 문항이 출제가 되죠. 각각에 대한 배점은 8점 5, 8의 40입니다. 첫 번째 검사 결과 네 번째 문자가요. 4 이하일 경우는 공백을 이에 있는 분량을 판정해 표시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에 네 번째 문자가 4 이하일 경우 네 번째 문자가 4 이하 함수가요. 추주 함수가 있구요. 미드 함수가 있습니다. 또 if 에러 함수가 있구요. 이게 왜 있을까 한번 볼게요. 추주, 미드 미드부터 한번 사용해 볼게요. D3에 갖다 놓으시구요. 이퀄 MIT 가로 여시구요. 검사 결과가 입력된 데이터는 C3입니다. C3에서 네 번째 있는 글자 C3,4,1이라고 넣으시면 되겠죠. 한 글자를 추출할 거니까 가로 닫고 엔터 그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1,2,3,3은 없고 1,2,4가 있구요. 그 다음에 5도 없고 6하고 7이 있습니다. 이 값을 또 추주 함수를 사용하래요. 추주 함수에다가 공백과 분량을 넣어야 할 것 같은데요. 공백과 분량을 넣기 위해서 조금 전에 첫 번째 구하셨던 D3셀을 선택하시구요. 이퀄 다음에 미드를 범위 정해서 잘라내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추주 함수를 넣겠습니다. 추주 함수 C H O O S E 가로 여시구요. 조금 전에 잘라놓으셨던 거를 붙여넣기 그럼 미드를 통해서 구한 값 숫자 1,2,3,4 1부터 7까지 해당된 숫자를 찾아냈구요. 그 값에다가 심표 1부터 4 이하일 경우는 공백으로 표시하라겠습니다. 1이라면 4 이하니까 공백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큰 따옴표 열고 닫고 1번 2번도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입력하시고 심표 3도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공백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처리하시구요. 심표 그 다음에 4일 경우도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해서 공백으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 4,2할까지는 공백으로 처리하겠다. 괄호 닫고 추지에 대한 괄호를 닫으시구요. 엔터 누르시면 어?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네. 4보다 이제 큰 데이터들 5,6,7에 해당한 데이터에서 오류가 발생을 했는데 이 오류를 if 에러함수를 통해가지고 불량이라고 표시하면 돼요. 다시 한번 갈게요. t3에 갖다 놓으시구요. equal 다음에 어? if 에러 만약에 추지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했는데요. 혹시 오류값이 나왔습니까? 그렇다면요. 맨 끝에 가셔서 마우스 클릭 심표 그 부분에다가는요. 불량이라고 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불량이라고 입력하시구요. 문자 처리하셔서 입력하신 다음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오류가 있었던 부분에 불량이라고 텍스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부터 4까지의 데이터는 공백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 아까 오류값이 있었던 부분에만 불량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주어진 함수를 사용하느라고 이렇게 했구요. 만약에 if 에러 함수가 없었다면 6, 7, 8에다가 그러니까 5, 6, 7, 8에다가 불량, 불량, 불량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데 문제에 주어진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if 에러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작성을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예제 보겠는데요. 급여를 구합니다. 직위를 가지고 아래쪽에 있는 기본급표에 가서 기본급을 찾아옵니다. 거기에 수당을 더해 주시면 되구요. 기본급표가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hlookup 함수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위는 별도로 뭐 레프트나 미드함수 필요 없이 그냥 넣어주시면 될 것 같구요. i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구요. equal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hlookup 함수를 사용합니다. hlookup 그 다음 g3에 있는 직위를 가지고 심표 어디에서 테이블 어레인은 아래쪽에 있는 기본급표에 가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고정된 이치이기 때문에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셔야 하구요. 심표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조금 전에 범위 정한 데이터 표에 두 번째 행에서 가져올 겁니다. 2라고 넣으셔야 되겠죠. 심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0이나 또는 false를 입력하시면 되요. hlookup에 대한 안쪽에 인수를 다 넣으셨다면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급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시면 안되죠. 문제에서 수당을 더하라고 했잖아요. i3에 다시 한번 마우스 클릭하시구요. 수식 입력줄에 가셔서 더하기 왼쪽에 있는 수당 한번만 h3셀을 클릭하셔서 더해 주시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두 번째 문제는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표 3에 가셔서요. 승진 여부를 표시하는데 실적 점수 연수 점수가 평균이 두 개의 평균을 구했을 때 그 값이 75 이상이구요. 또 하나 벌점이요. 미만인 데이터에 대해서만 승진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부터 작성을 할까요? 앞에서부터 쭉 작성해 가죠. 이 16세 선택하시구요. if 만약에요. 조건을 넣을 건데 조건이 두 가지구요. 둘 다 만족을 해야 합니다. 가로 여신 상태에서 and란 함수를 다시 한번 넣으시고 가로 엽니다. 첫 번째 조건은 실적점수와 연수점수의 평균 에버레이즈 함수가 필요합니다. 에버레이즈 입력하시구요. 가로 열고 실적점수와 연수점수가 있는 c16부터 d16까지 선택하시구요. 가로 닫습니다. 평균을 구했어요. 그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75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고 심표 그 다음 두 번째가요. 벌점이 입력된 b16세를 선택하시구요. 그 값이 작습니까? 10미만이기 때문에 작다라는 표현을 하는거죠. 10 작다 10이라고 입력하시고 end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조건 두 가지 조건을 다 넣었습니다.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면 승진이라고 표시합니다. 심표 if에 대한 첫 번째 조건 처리가 끝났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출입값에 해당한 값은 승진이라고 표시합니다. 큰다운표 문 꺼서 승진 심표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다면 다시 한번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큰다운표 열고 닫고 처리하시구요.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승진 여부에 조건에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공백으로 표시가 되어 있구요. 두 번째부터는 조건에 만족해서 승진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평수가 20평대 매매 건수입니다. 함수는요. 썸이프는 합계를 구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썸이프 에스도 합계를 구하는데 조건이 여러개인 거에 합계를 구하는 거구요. 카운트 이프는 조건에 만족한 개수를 구합니다. 그렇다면 카운트 이프 함수를 사용하셔야 될 것 같구요. 조건이 한 번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카운트 이프를 두 번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26 셀에 갖다 놓으시구요. 카운트 이프 가로 여시구요. 평수가 입력된 데이터 h17 부터 h25 셀 까지 선택합니다. 이 데이터들 중에서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큰 조건에 대해서 문자 처리 하셔서요. 큰 따옴표 열고 크거나 같다 20 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큰 따옴표 닫으신 다음에 가로를 닫아 봅니다. 엔터 누르면요. 9건이 있대요. 38도 20보다 크죠. 25도 크구요. 23도 크구요. 47도 크구요. 35 다 크네요. 9건이 나왔습니다. 20평대를 20평대를 구하라 했는데 9개를 다 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구한 값에서요. 30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를 빼준다면 30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빼준다면 지금 구한 값에서 6을 빼준다면 순수한 20평대가 3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26 셀 선택하시구요. 조금 전에 구하셨던 count if에 대한 수식을 범위 정하신 다음 컨트롤 10 그 다음 맨 끝에 가셔서 마이너스 컨트롤 V 20이라는 값 대신에 30으로 바꿉니다. 20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가 아홉 건이 있었는데 그 값에서 30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 여섯 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빼겠다라고 30이라고 수정하시구요. 엔터 누르시면 순수한 20평대가 3건입니다. 라고 3이라고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표 5를 다섯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하 랭크 함수를 사용해서요. 기록에 대해서 1등과 2등은 결승 진출 나머지는 동백입니다. 카트 경기를 했습니다. 기록이 느린 게 2초가 더 빠를까요? 2분이 빠를까요? 아니면 1분 57초가 빠를까요? 숫자가 작을수록 빠릅니다. 그래서 랭크 함수에서 아셔야 될 거는요. 오름차순 순위를 구하셔야 합니다. 먼저요. 랭크 함수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콜 R-A-N-K 라고 입력하시고요. 왼쪽에 있는 숫자가 C29셀에 있는 값이 본인을 포함해서 나머지 기록들이 다 들어갑니다. 단 수식을 복사할 때마다 본인의 기록 파란색의 부분은 바뀌지만 연두색의 초록색의 부분은 같은 위치를 참조하셔야 됩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보통 내림차순 구하실 때는 생략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오름차순 구하셔야 되기 때문에 1이라는 값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8이라는 값이 구해져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작은 숫자가 1등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결승 첫 번째 데이터 T29셀 선택하시고요. 이제는 equal 다음에 if 만약에 가로 여시고요. 순위를 구하는 값이요. 1등과 위등 작거나 같다 2보다 작다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죠. 1등과 2등을 비교하기 위해서 작거나 같다 2라고 넣으시고요. 1과 2등에 대해서는 결승 진출 이라고 입력하고요. 나머지는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열고 잡고 처리하신 다음에 if에 대한 가로 닫아주시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1등과 2등에 대해서만 결승 진출 이라고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계산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